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랜만이죠? 수업시간에 보다가 이렇게 캐스트해서 또 봅니다. 6월달 평가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침 문자의 답장을 보면 이제 슬슬 이런 답장들이 보이더라고요. 6평이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게 긴장돼요. 심지어 공부가 잘 안 돼요. 심지어 잠이 안 와요. 이렇게. 그렇죠? 그 긴장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6평을 긴장하지 않고 어떻게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왜 국어라는 게 어떤 과목이며 그래서 왜 국어에서 긴장을 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 긴장감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짧게 편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그림을 두 개 그려놨어요. 못 그린 그림이지만 두 개 그려놨는데 국어라는 과목은 말이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돌려 말하면 제시문에 담겨 있는 정보량을 네가 얼만큼 소화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야. 동의할 수 있지? 그런데 봐. 하늘에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릇이 말이야.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렇죠? 물은 여기 같이 밖에 못 담아요. 넌 충분히 뭐니?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지 밖에 못 담는다고.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마음이 정돈된 상태에 딱 있으면 그렇죠? 주어진 물을 다 오롯이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이 실제로 너의 그릇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수능을 볼 때 네 그릇이 얼마나 평평한가. 볼륨 말하면 얼마나 치우쳐 있지 않은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은 샘 생각에 있는 그래. 국어 점수라는 건 말이야. 수능 국어 점수라는 건 당연히 뭐의 역량도 받지만 그렇지. 실력의 역량을 받죠.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심리의 역량도 상당히 큰 시험이라는 거야. 그렇죠? N생들이 샘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샘 저 6월 달에도 1등급. 9월 달에도 1등급 받았는데 수능에서는 3등급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애들은 원인이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9월에서 수능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니? 수능 날 심리적으로 무너졌던 거지. 수능 날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그렇죠? 국어라는 과목이 이런 과목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이런 통계들이 있죠. 국어 1등급 받은 학생들. 국어 1등급 받은 학생들 중에 수능 국어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몇 퍼센트쯤 될까 이 말이야. 다른 과목 같으면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이면 실제로 이게 거의 70% 이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크게 좌우한 과목이라는 거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사이입니다. 등급이 자주 바뀌죠. 이게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유평을 앞두고 네 마음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실력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내가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 잠이 안 오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이유. 원인이 뭘까요? 선생님 생각은 한마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욕심 때문이라고. 너의 사악한 욕심. 됐어요? 사악한 거야. 긴장되면 난 지금 사악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악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잘 보고 싶죠. 그렇죠? 누구나 아쉬우면 잘 보고 싶지. 그런데 그 잘 보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과한 거야. 여러 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할까요? 자 이게 너의 모습이면 네 마음속에 I2가 있어.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I1이 보지만 국어는 정말 I2가 보는 시험이야. 그런데 네가 말이야. I2에 목을 조르는 거야. 잘 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고3 같으면 이렇게 목을 조르겠죠? 야 3월달 4월달 목을 사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재수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잖아. 그렇지? 이때 잘 봐야 돼. 이게 진정한 실력이 아니겠어? 혹은 6평 보고 수시 쓴다고 했어. 6평을 잘 봐야 수시 내가 존대하게 쓸 수 있을 거잖아. 6평 잘 봐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N수생들은 내가 재수식이나 하는데 혹은 삼수식이나 하는데. 그렇지? 고3 때부터 이제 정말 잘 나와야 되지 않겠어? 노력한 결과를 보고 싶어. 그렇죠? 혹은 효자, 효녀들은 아 부모님 기대가 너무 크실 텐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혹은 옆에 있는 저 녀석보단 내가 잘 봐야지. 라고 하면서 네가 말이야 이 사악한 손으로 I2의 목을 마구 조르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I2가 뭐니? 목이 졸려서 시험을 제대로 못 본다고. 됐어요? 그래서 넌 자꾸만 시험 볼 때 이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삐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샘도 그랬어요. 샘도. 샘 경험을 얘기하면 오랜만에 얘기하네. 샘 경험을 얘기하면 샘도 재수했거든요. 샘이 수능 1세대예요. 나이는 계산하지 마세요. 절대로. 수능 1세대인데 첫해 수능은 두 번 쳤었어요. 8월달하고 11월달. 그렇죠? 그런데 1차 수능에서 말이야. 샘이 국어시험 그때는 언어영력이었지. 언어영력 시험 비문학을 첫 지문을 딱 보는데 와 평생 이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지문을 딱 읽는데 첫 번째 지문을 딱 읽었잖아. 첫 번째 줄을.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줄로 당연히 내려가서 읽어야 될 텐데 난 분명히 눈을 내린 것 같아. 근데 원래 그 자리야. 당황해서 내려야지. 그 다음 줄을 읽으려고 했는데 또 원래 그 자리야. 와우. 그치? 지나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나는 정말로 긴장했었구나. 그때의 나는 정말로 욕심이 많았었구나. 그때의 나는 나의 아이투를 정말 목을 많이 졸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재밌는 얘기예요. 선생님 재수할 때 재수할 때는 선생님 붙었거든. 그치? 그때는 수능 한 번 봤는데 붙었거든. 국어 시험 잘 봤어요. 언어교시험 잘 봤는데 그때 선생님이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면 욕심을 다 버렸어. 그치? 그냥 놨았어요. 여러분 착각하는데 그냥 놔버리면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그냥 쭉 놔버리면 실력대로 나와요. 이게 국어의 특징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 갑자기. 그치? 선생님이 재수할 때는 거의 아침을 안 먹었어요. 아침을 안 먹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뭐니? 장이 비어서 상쾌하고 그치? 그래서 간혹 가다 우유 한 잔 마시거나 이러고 학원 갔단 말이야. 근데 수능이 다가오는데 언론에서 머리의 회전을 위해서는 아침을 수험생은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모든 언론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침을 먹어야겠군.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능 날 국에다 밥을 말아먹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사람이 안 먹다가 먹으면 선생님이 장인 놀랐겠지. 그래서 언어 영역, 그때는 1교시 언어 영역에 듣기 평가가 있었어요. 듣기 평가가. 그런데 듣기 평가 3번쯤을 하는데 아랫배가 살살 파오는 거야. 이거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때 만약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면 손들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선생님은 뭐니? 저 이제 삼수를 선언합니다. 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참아서 견뎌야지. 그래서 아랫배가 여러분 그 느낌 잘 알 거예요. 아랫배가 아픈 가운데 앉아서 집중해서 듣기를 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방귀가 나오는 거야. 방귀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데 이게 기체만 나온 게 아니야. 느낌이 기체만 나온 것 같지가 뭔가 쥐가 찝찝하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됐다. 어쩌겠어요. 그냥 푹 눌러 앉아 쳤죠. 아마 선생님 뒤에 있는 애들은 좀 힘들었을 거야. 후각적으로. 그런데 뭐. 그건 이사정이고. 그렇죠? 눌러 앉아 쳤죠. 그렇죠?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할까. 1교시 마치고 화장실에 갔더니 그렇죠? 팬티 두 장 준비해가는 사람 없잖아. 수능에서. 그러니까 뭐니. 적절하게 수습하고 2교시도 열심히 쳤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편안해져요. 선생님처럼. 그렇죠? 그럼 성적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진력대로 나오는 게 맞아. 네 스스로 너에게 부담 주지 말라. 실제로 요즘 부모님들 너한테 부담 안 주시잖아. 솔직히. 그런데 네가 오버해서 부담 가진 거야. 그렇죠? 얼마 전 문자도 왔지만 문자도 보냈지만 비교하지 말고. 그렇지?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너한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너의 실력대로 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별 문제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한마디만 덧붙이면 6편 말이야 시험 치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시험 치고 나서가 더 중요한 시험이에요. 선생님도 제수종합반 단임을 한 4번쯤 해봤는데 6월 7일 날 저녁에 약속 잡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반 단합대를 6월 7일 날 수능 치고 하자는 등 평가원 치고 하자는 등 그 반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6월 7일 날 저녁 약속 다 없애. 그렇죠? 경고한다. 없애라. 뭐 해야 되냐면 그냥 평소대로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서 오전, 오후에 쳤던 시험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아, 평가원의 경향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문제도, 문제 분석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수학 21번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느냐. 내가 뭐에 당황했느냐. 못 풀었다면. 그래서 문제 분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분석해 보세요. 내가 시험 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밖에 없어요. 시험지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수능이 그래도 제법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아, 나는 6평을 계기로 해서 이거, 이거, 이게 내가 약한 과목이구나. 그래서 혹은 이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6평은 참 고마운 시험이죠. 그렇죠? 수능을 치기까지 내가 약한 부분과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 방향 감각을,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시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긴장이 좀 풀리고 그렇죠?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6평 고마운 시험입니다. 그렇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6평 못 본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소한, 그렇죠? 걱정 사소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시험 쳤으면 좋겠어요. 잠 못 자는 학생들 그렇죠? 선생님 경험을 계기로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공부하시고 공부는 마음이 편해야 돼. 그렇죠? 잘 봐야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내 실력대로 최선만 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나머지 6평을 준비한 기간이나 아니면 6월 7일 날 시험에서도 대단히 편안하게 시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에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6평에도 이런 연습을 좀 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이상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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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